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일 채동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문들에 이어서 이제 방송도 여론조사를 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윤석열 후보한테는 또 최악의 결과들을 가져왔죠. SBS가 넥스트 리서치라는 데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게 이게 29일부터 30일 이런데 이재명 34.9, 윤석열 26.0, 안철수 7.8, 심상정 2.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가 누구냐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습니다. 53.5%, 윤석열 31.7,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지지율 자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거, 29일부터 31일 사흘간 조사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39.3, 윤석열 27.3, 안철수 8.1, 심상정 3.2, 김동연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B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결국 안정적인 3위권,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인 3위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떨어진 그거에 거의 절반 정도는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부분은 또 절반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뭐 일부는 이재명 후보한테 갔고 일부는 중도층으로 가고 일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쪽으로 흩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제 JT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지지율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순, 그 다음에 설 주변으로 제가 삼강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강트로이카 체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삼강구도다. 그러면 대략 이재명 한 30%, 안철수, 윤석열 한 20몇 퍼센트, 그 다음에 본인도 거의 20% 근접하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삼강구도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태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시소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안철수 후보가 거의 100% 가져가진 못합니다. 절반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 시소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멈추면 안철수 후보도 올라가는 게 멈추겠죠. 어제 윤석열 후보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긴 했는데 이제부터 내놓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도 보니까 무슨 디지털 공약 같은 걸 발표를 했던데 그런 걸 비롯해서 1호 공약 이런 걸 내고 그다음에 본인 부인 문제, 이준석 대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의 지지율 시소 게임에서 승자가 또는 패자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도 결국 이제 경합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안철수 후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작년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추이 이런 걸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선에서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게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죠. 12월 말쯤입니다. 출마서는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길리서치가 12월 19일 날 했더군요. 19일과 20일. 이때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1등이었습니다. 17.4% 나경원이 16.3% 물론 당시에 범여권 지지도는 박영선 후보가 16.3%로 1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월 달을 거쳐서 2월 7일과 8일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양자대결 구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대 안철수가 38.9 대 36.3 박영선 대 나경원이 39.7 대 34.0 그 다음에 박영선 대 오세훈은 박영선이 거의 10%포인트 앞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범야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였다. 2월 초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3월 초를 한번 보죠. 3월 13일 날 닉스트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한 것 보니까 박영선 35 오세훈 42.3 양자대결에서 그리고 안철수 하니까 박영선 33.6 안철수 45.4 이때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범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며칠 뒤에 P&R 리서치라는 데서 한 걸 보니까 이때도 박영선 이때까지도 안철수 후보는 41.9 박영선 39.9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추춤거리긴 했는데 여하튼 이 시점이 사실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때 우쭐해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우위를 점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 때까지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의 가정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3월 한 13일 정도 이 정도 시점에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뭔가 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단일화 협상을 계속 늦췄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당의 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춘 전략이 주요를 해서 결국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제3후보의 영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3후보로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1997년에 이인재 후보였죠. 거의 500만 표 가까운 표를 얻었고요. 2007년, 2002년이 아니고 이때 이해창 후보가 제3후보로서 또 있었지만 이때는 뭐 그렇게 시원찮은 표지만 여하튼 영역을 확보한 적이 있었고 2017년에는 안철수 후보가 제3후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 거의 1강 2중 구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1강 2중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2중 이런 구도를 유지했었습니다. 뭐 그때는 좀 특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런 특이한 현상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심기일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마당인데 그거는 이제 심기일전의 결과를 하나 둘씩 윤석열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와의 시속게임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추이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추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윤석열 후보라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속게임도 게임이지만 그냥 시속게임이 설령 없다고 쳐도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마 본인 말대로 설 정도까지는 상당히 잘 나갈 가능성 지금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안철수 후보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지지율처럼 왜 그러냐면 설이 지나고 나면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유권자들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 됩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보면 현실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표방지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한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손잡는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얘기 끝나는 거고요.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설 직후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 정체 또는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심기일전해서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킨다면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시소니까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는 그 전에 떨어질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설까지 계속 지지부진하더라도 설이 지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맹으로 없다. 저희 경험으로 본다면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는 적어도 본인이 피크일 때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이 단일화 협상 시기를 또 살짝 놓치면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또 단일화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 이거는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시소게임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제가 보건대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대세가 기울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약세가 예상되는 시점에 단일화 협상을 해본들 의미가 없는 단일화 협상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끝내 안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완주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렇더라도 아마 2월 초순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3월 9일 투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아마도 과거 제3지대 이인재, 이회창 이런 사람들이 차지했던 제3지대의 지지율보다도 아마 이번에는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무슨 얘기냐면 2012년과 같은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문재인 정말 양극단의 지지율들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제3지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지지율은요.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양쪽이 총력전으로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제가 서두에 지지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곧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그렇게 되고요. 결국 3월 9일 선거를 가면 이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총력 지지층 결집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중간지대에서 여기저기 표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어찌 보면 이것과 설, 그 전후, 그게 1월 말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가 안철수 후보 지지의 최대치가 될 가능성, 내지는 윤석열 후보의 반전 이런 모드에 따라서 그 전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다시 또 하락 국면으로 갈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큰 어떤 전략적 연대 이런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흔들리고 또 자칫 이번에도 또다시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 내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좌거우면 하다가 보면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윤석열 후보와의 시속게임에서 패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앞에 놓인 카드는 그 카드를 언제 집어드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본인의 파일을 키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이 상황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본 대선의 흐름, 지지율 흐름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찌 보면 지금이 전성기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